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정광우라고 합니다. 오늘은 색소폰 조립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조립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목걸이를 악기에 끼셔야 됩니다. 목걸이를 악기에 끼시고 그 다음에 세팅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리드를 세팅을 하셔야 될 때 마우스피스만 세팅해놨는데 이 마우스피스를 먼저 여기다 끼시고 이렇게 끼신 상태에서 일자로 봤을 때 여기가 정확하게 일자여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리드라는 악기를 입에 모시고 아니면 종이컵에 미지근한 물 조촉하게 리드를 적셔주신 다음에 리드를 대주시는데 여기 양쪽에 보시면 이 틈이 조금 남는데 거기가 양쪽이 다 맞아야되고 이 리드를 쭉 올리셨을 때 딱 눌러보시면 여기 한 손톱 모양 정도? 네 손톱 모양 정도 끝에가 절대 닫히면 안돼요. 여기서 최대한 해가지고 딱 눌렀을 때 손톱 모양 정도 손톱 모양 정도 조금 틈이 나올 때까지만 딱 해놓고 얘로 조여주시는데 얘 이름이 뭐냐면 리가처에요. 리가처. 리가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마우스피스랑 리드를 이렇게 조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친구죠. 그래서 저는 볼드스틴이라는 리가처를 쓰시는데 쓰시는 리가처로 이렇게 해서 마우스피스와 리드를 세팅을 해주십니다. 되셨나요? 그 다음에 끼워주십니다. 끼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일자 여기 마우스피스랑 여기 넥 보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. 여기랑 여기랑 일자가 되게 무조건은 아닙니다. 내가 좀 편하게 아껴보기 편하다면 조금씩 이렇게 삐뚤게 해도 되는데 기본은 여기랑 여기랑 맞춰서 이렇게 하시고 조여주는 게 아껴마다 이렇게 있어요. 이거를 너무 꽉 트이지 마시고 딱 적당하게 움직이지만 않게 움직이지 않게까지만 해주시고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. 끝! 앞기 조직 방법 간단하죠?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색소폰을 딱 깠습니다. 까고 나서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여기 목걸이 고리에다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 넥 마우스피스 넥 여기 되게 중요해요. 네 되게 중요한데 이 넥과 이 마우스피스를 껴주시고 껴주시고 리드 충분히 촉촉하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리가처로 끼신 다음에 조여주시면 됩니다. 자 여기서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얘를 많이 넣으면 음정이 올라가고요. 얘가 너무 빼면 음정이 낮아죠. 그래서 보통 요정도 보통 악기에 따라 조금 더 다른데 이건 튜닝을 하셔가지고 맞추셔야 되지만 보통 요정도 을 꼭 껴주셔야 됩니다. 요정도 껴주신 상태에서 이게 좀 뻑뻑하고 그래도 좀 껴주셔야 돼요.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악기를 껴주시고 이제 악기를 불준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